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이 섬과 섬, 섬과 육지로 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도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219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6개 다리가 완공됐고 1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38곳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굵직굵직한 연도교 사업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가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4천억 원 규모의 비금 암태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국가교육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텐키 방식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앞에 대교와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까지 차로 1시간 내로 오고 가는 꿈이 7년 뒤에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텐키 사업으로 발주되는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가 개통되면 다이아몬드 제도에서 제일 큰 섬인 비금과 도초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 화원관을 비롯해 여수 화태 백야관, 신안 장산 자라관 연도 연륙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남해 사이에는 다리 대신 해저터널 건설이 이번 국가교육에 반영돼 올해 착수될 예정입니다. 갯벌 위에 돌들을 놓아 길을 만든 노드부터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현수교 또 해저터널까지 막히고 닫혔던 전남의 섬과 바다가 기회의 땅이자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